안녕하세요 잼성 부부입니다 저희는 드디어 알래스카에 왔습니다 예예예예 알래스카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뭐죠 전재미씨? 2년 만에 구독자 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만명을 기념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Q&A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번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Q&A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영상에 댓글이 몇백개가 달리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댓글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그 답변을 다 Q&A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영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예예예예 사실 저희가 알래스카에 온지 거의 3주가 넘었죠 3주가 넘었는데 아직 여행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여기 계신 지인분의 일을 도와드리러 왔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미국의 주마다 스테이트 페어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알래스카에서의 대표적인 축제 알래스카 스테이트 페어라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아시안 푸드 부스를 운영하고 계신 지인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도와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일이 끝나서 네 이제 부터 알래스카 영상을 풀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은 와실라 호수라는 곳입니다 와실라 호수 여기는 앵커리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와실라라는 마을이고요 지금 시기가 딱 가을 9월 초라서 연어가 알을 낳고 이제 죽는 시기가 시작되었대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여기 호수에 나와보니까 죽은 연어가 많더라고요 한번 연어 보러 가시겠어요? 알래스카 유명한 알래스카 연어인데 살아있진 않아요 여기 있지? 어머 저거 이쁘네 어머 어머 여기 알래스카 연어 오 크다 알래스카 연어 이렇게 3년 만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수십 마리가 떠 있는다고 해요 왜 갑자기 연어 얘기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시 연어 얘기로 새긴 했지만 이번 영상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Q&A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잼썽 부부였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 만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알래스카에서 잼썽 부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